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일단 메인스토리 골드 등급을 획득을 했구요. 그거를 진행하고 기존에 지금 아카메라의 네트워크에 의뢰로 되어 있는 것을 간단히 힘쓰는 일입니다. 이거 아직 클리어 안했죠. 다른 먹개의 퀘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의외로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아카메라의 네트워크 레벨을 올려야지 이 랭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 골드를 했다고 해도 플래티넘 랭크도 있고 해서 플래티넘 랭크를 안하고는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골드 랭크 충족했죠. 네트워크 레벨 20이 되야되고 골드 랭크 투키 3개 클리어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메ushing아 한잔에 쫀대네요. 어? 아.. 뭐올로야 되지? 아.. 뭐올로야 되지? 아.. 뭐올로야 되지? 그렇구나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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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이제 스페어할거에요. 응. 그래서 그것도 좋지. 오늘은 바로 이곳을 전해 드릴게요. 안녕히 가고싶은 아카 네트워크에! ㅎㅎㅎㅎㅎㅎㅎ 이제 더 이상하네? 벌써 다시 잔잔 고기 사용될거에요. 아카멘 네트워크에 하핳... 좀 더 이제 안 돼? 하핳... 뭐 잔잔 고기使われてる 하핳...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같긴 했다 그리고... 오늘은 전부 우리의 오고리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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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にうちは裏社会の人間ってわけやないし、ホームレスの人たち一人一人と仲良くなっていくのを繰り返した結果やね。 そうなのか。 ネットワークが大きくなったらなったで、金の匂いを嗅ぎつけて、ハングレやら、屋さんやらがちょっかいかけてくるし。ほんま、気の休まる暇がないわ。 まあ、そういう、あんたがキャッスルの仲介役になってるのも、その辺との折り合いの結果ってと。 さすがよね。その通り。 持ち積もって。 なるほどな。だがそこまでして、何か目的があるんじゃない。ネットワークを作ったことも。 うん。まあ、そうなんやけど。なあ。 蒸留って子供の頃何になりたかった? なんだ急に。 ええやん。減るもんやなし。聞かせてや。 俺は、ただ、おやっさんみたいになりたかっただけだ。 おやっさん? 読んで字のごとく。今だって俺は、どこかで、あ。 へえ。じゃあ、蒸留はまだ、子供の頃の夢を追い続けて、かっこつけて言えば。 実際かっこええよ。大抵の人は。 ふっ。あんたは褒めて伸ばすタイプらしい。 何か、悩み事でもあるのか? なんでそう思う? でかい組織のトップってのは、気苦労が絶えないだろうからな。 あれじゃん。 それは確かに。でも大丈夫。 なれえんだ。 ありがとうな、蒸留。 確かにうちネットワークのこととか、人様に家秘密がいっぱいの謎を。 酒の勢いで言うたらあかんこと言うてしまえへんか。 気ぃつけな。蒸留は気兼ねなく飲め。 木のうろとして、便利に使ってくれ。 母の耳はロバの耳で。 じゃあ、これから、 ああ、乾杯。 ああ、ここで、 油がきっぽいけど、 カラオケに入れると、 カラオケに入れると、 気づくことができる。 気づくことができる。 クラオケに入れると、 カラオケに入れると、 カッスルだ。 カラオケに入れると、 カラオケに入れると、 それでも、 向こうさんに、 おやじの仕事は、 大道地と別物や。 俺はもう、 カッスルになる。 大阪城を正面に見て、 左手のプールでお待ちしてます。 そうか。 ほら。 굴드랩결 축하 메인스토리는 여러가지 있는데요 지금 사이드 이벤트도 많이 열려있구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사이드 이벤트가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니다 다 푼 너무 높은 조이지 아하 제가 볼기 딱 아하 아하 아우 되지는 안되네 5만원까지 유입도가 되네 돈 액트가 점점 커지다보니까 스킬도 그렇고 아우 아우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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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요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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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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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나니 음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너 도와줘 마주의지 하 아 아 아 아 음 으 num 히톡만 많았네요 아우 아프겠다 뒤집어져서 꽂혔네요 야? 나니? 수많은 어 간단하게 힘든 일입니다 50만원 어? 이게 이런게 포인트라 이게 쏠쏠하게 올라가서 무시할 수 없어요 뭐야 이랄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부분은 더 넥스도 적고 아카메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긴 좀 번거롭네 왔다갔다 하는게 어 뭐야 경력자가 효과가 좋죠 다른거에 비해서 담배 3번 건너기도 조건에 있었네 아 포상금 30만원 투자 아우 투자익수가 딱 130만원 있는데 10% 증가 야 내가 거짓했어 소템보리의 망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음? 다 넘어 음 으응 으응 정말? 아니 아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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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으응 으응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으응 그 이벤트 메인 이벤트에서도 중간에 나왔죠 예전에 싸웠던 인물이라 관심이 있는거죠 아 이거는 택시를 타고 가는게 낫겠네요 어구 택시 오자마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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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비여 뒤질라고 어...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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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공격했지? 야 야 너 같은 놈 잡아가지고 50만원에 벌면 내가 좋은거네? 나이스 나이스 부드럽게 쟤아 나니 나이스 나니 어 나이스 그 정도 갓자겠지 뭐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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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래인데? 아 뭐, 가자 뭐. 이제 양아치를 잡아도 돈이 똘똘하게 걸리네요. 아오, 미치오. 나중에 구해야죠. 지금은... 아, 포켓서켓! 테스터로 플레인을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플레인을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 여기까지 쫓아왔냐? 도로만 잡으면 됐었네 자 가까운 음식점 없나요 음식점? 음식점 위쪽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와 인게네 하악 물 많이 싸요 말하는게 너무 웃기다 안되면 안 돼 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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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아, 그래! 나 죽어, 나. 그치같은 뾰지새끼가 무다르지 라고 그치같은 뾰지새끼 뾰지새끼 으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예 돌아서 가죠 아... 누람선 찍어달라 그랬지? 어... 새로운 스킬을 배웠자 와 10만원까지 이거네? 오 멋있네 돈 벌기가 아니죠? 그냥 엄청 쉬워 그냥 아... 단거 씹어보면 나중에 와일드 잭슨에서는... 지금 내가 거의 다 메뉴 먹지 않았나? 와일드 잭슨에서 먹어서... 다른 음식점에서 좀 먹어야겠네요 아... 저 사람 사진 찍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사진 저기 찍어야 되겠네요 borders 아 아 으아 아 아 아 아 아 6만원 입금 굿 뭐였던데 야 어이 붕알에 붕알에 뭘 달구 아아이 다시 다시 아아이 붕알에 뭘 흐흫 아이텔을 가지고 있네 흐흫 나 참 어이없어 아 저기도 두개 보이네 여기서 보이니까 보인다 야 빨리 다시 나와봐 흐흫 아아이 저거 두개도 회수하고 흐흫 흫 흫 흫 흫 엄마 너무 나 오완 내? 아 배 아직도 안와? 아아 이럴 아까 챘어야 되는데 사진찍느라고 일단 알곤 있으니깐요 제가 다음에 동아리터템 채는거는 에어여 흐어여 호빈 히힛 이 모드로 몇번 적을 잡아야 되고 그런게 있을텐데 그래서 일부러 이걸로 잡는거에요 응용모드 몇번 사용 뭐 그런거 있을게 뻔해서 나중에 이거 음식을 종류별로 먹으려면 골아프거든요 지금 먹어놔야 돼요 할수있을때 아우 아우 하아.. 취해가지고 갈 피를 못 잡네 아아! 아아! 갔네! 이런 배는 제가 나중에 직접 잡는걸로 어휴 휘청휘청한다 저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야되네 어휴 휘청휘청 하하하하 예 으아 아 으아 하하하하 뭐 예 음 음 예 아 아 음 아 아 으아 으아 예 아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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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고래 으아아아아아 극 매길 수 있었는데 아무튼 직각 클리어 지금 장비 착용을 4개를 다 해가지고 어느정도 좀 쎄요 잠깐만요 안경이 빠졌어 으어우 으어우 이여 야 니가 아는 것보다 거물이라니깐 정보에 빠삭하다며 끼류를 모른다니 소템볼의 망령 클리어 이게 의외로 의뢰가 좀 사이즈가 있어요 그 다음 골을 할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100만 엔을 주는게 있네 피해를 막아라 놓칠도 없지 또 자 갑자기 한 20분 내외로 클리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또 무슨일이 있어 덕상한 일일에도 있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가서. 아. 네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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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지만. 그런거. 그런거. 아멘 放っておけねってだけさこちらテーマあげてこちらテーマ 本気になっ 上流が心配しすぎるからなんかハードル上がってるけど ほんまにそうなのか前に上流聞いたやろ 赤目ネットうちな 赤目ネットに動画あげて cd も手売りしてな そうだったのか いつか誰かがうちを見つけてくれるとだーれも見向きもしてくれんかった 芸事で成功するにはフォローをおきに でもあるときホームレスのおっちゃんが一人うちのこと見かねてやっと cd 1枚買うてくれたんや お仲間も連れてきてくれて冗談半分で赤目ちゃんはわしだが売り出したるーなんて言うて うん ずっと寂しかったかそれからやなうちはバイト先で出た廃棄するお弁当をこっそり分けてあげて ホームレスの人たちはうちのせそういうささやかなやりとりが積みかさそういう経緯があったか じゃあ赤目ネットワークってのはもともとあんたのファンクラブだったってわけだ そうとも言えるかなぁネットワークのみんなのおかげで一時期順調に cd が売れ出してな そうてんぼりで結構なが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たらとあるホテルグループのえらいおっちゃんがうちの歌に惚れたー言うてくれて 新しく建てるホテルのステージをうちにまかっ順調に何か そういうそのおっちゃんのグループ会社にはいつのそれが大見連合のフロントと気づいたときにはもう好き勝手しゃぶりつくされて 当然うちのステそ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 ええええええええ ええええええ ええええ ええええ 仲間を守るためか 生き残るのに必死やっただけやって ちなみにな さっき言ったホテルがもし予定通り金ピカの大阪城になるはずやったんや うん どっかで見たことない? まさか そのまさかおっちゃんの作ってたホテルがいつのまにか船の上に鎮座 ほんま人をバカにすんのもええ加減にせえって思うわ うちの夢の舞台になるはずや まあそれがケチのつきはじめでだんだんうちの歌手としての人気も落ち始めて 逆にネットワークの方は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そんでいつのまにか 歌手の夢はどっかに行って まあうちにはこっちが天職やったってことやね 青臭い夢を抱いてたときもあったっちゅうお話でした 笑わんといてよ 笑わんといてよ 決めつける必要なんてない まだ遅くはないと思うぜ ジョウリュウは優しいね でもええの どっちみちいかないっこな夢やったちゅうことや なる なんで今あんたはそんなに浮かない顔をしている それを言われると弱いわ 全言撤回 ジョウリュウは意地悪やね ジョウリュウ 成り行きもあったとはいえ なら よくばっちまえばいいんじゃねえか よくばる 仲間も守るし 夢も追う あんたくらいできる女なら できないことじゃないだろ ジョウリュウ ふっ これまでの苦労も知らんで かって言うてくれるわ ふっ 他人の特権だ でもお気にね くっちょ他人の特権이죠 やっぱりジョウリュウと話してると 少しだけやけど気が晴れるわ そりゃ何よりだ 本当に少しやけどね ふっ 手厳しいな ふっ ちょっと湿っぽくなってももだからな さっ 気を取り直して飲み直すぜ お手柔らかにな 포켓서킷에서 놀수도 있고 カメランがして 持っている 場所が多いね ・ レテールテークレベル …13 レテークレベル13 か Settings 〜うたいですね misschienから 勢い前に trying Kazack やっぱり とスペット、続くではないし 아.. 투자? 투자 적당히 좀 해 아카멜 상점에서 좋은거 없나? 몰라줘 용연 퍼먹기 용신의 포목도 부적도 나쁘지 않네요 너무 좋아지는거 아냐? 어? 아 6만? 어마무시하네 일단은 용의 포목을 끼는걸로 아 뭐가 좋을까? 어? 일단 이렇게 오 피해를 막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원짜리라 안정지 않으니? 어? 흠 음 하아 어떻게 해줘서요? 음 음? 음? 그쪽까지 그쪽까지 그쪽까지? 도우는 꽤 모았으니깐 그래도 능력 강화를 좀 해볼까요? 도우는 꽤 모았으니깐 조금 배웠어요 지금도 전보다는 많이 쎄졌겠지만 어디야? 애매한 위치네 어? 고릴라 같은 사람이 얘였어? 저.. 그.. 저지먼트.. 아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이름이 뭐더라? 어? 예 이거 여기서 나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기무라 타쿠야 나오는 게임인데 아! 루스트 저지먼트! 그래 루스트 저지먼트에서 나오던 애가 여기서 나오냐? 고릴라 같은 남자? 아우 야.. 여기 솔직히 되게 반갑네요 루스트 저지먼트에 나오는.. 친구로 나오는 남자인데 기억이 잘 안나 하하하하하 brutal 어... 이것도 한싸움하죠 오우 쟤.. 이거 뭐야 박철이 쎄졌네요 바꾸니까 장비 바꾸니까 카이토 아 얘도 나온다 아하하하하하하하 히카시 아 제가 너무 갑자기 예상의 인물들 등장으로 빵 터졌어요 아 카이토라 히카시가 나오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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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すばね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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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드 고릴라 하하 야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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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뭐 같이 가요 5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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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일단은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